까뽕아 까뽕이 뭐해? 이게 나 뭐야? 까뽕이 요즘 털갈이 하나보다 까뽕이 예쁜 털도 자라야 하고 요즘 날씨도 너무 더우니까 까뽕이 보양식 좀 줘야겠네 잠시 후 짜라라란 까뽕아 까뽕아 언니가 까뽕이를 위해서 엄청 맛있는 보양식을 준비했어 얘는 꼬무리보다 더 맛있는 누에야 짠 까뽕아 까뽕아 술 맛있어? 아이 맛있네 까뽕아 까뽕아 왜 그래? 까뽕아 까봉이 오늘따라 더 활기차 보이네 까뽕아 뭐라고? 망고무리 때문에 그렇다고? 망고무리 더 줘? 알겠어 까뽕아 그럼 언니가 이제부터 매일매일 망고무리 줄게 우리 까뽕이 다 예뻘요 다 예뻘해요 감사합니다.